여기네 뿡 와 어머? 아 풀차지 더 가까이 위로 좀 해서 쏴 도병했으면 큰일 났다니까 어휴 됐다 더 먹을 거 없나? 더 있다 어? 저것도 먹어야 돼 위험한 병이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저거 갔다 와야되겠어 자 뿅 뭔가 있겠죠? 컨트롤을 오오 뭐? 어디 가야돼? 어! 저기있다 큰 병이다 큰 병 군병 수거 나 어디로 가야겠어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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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라보고 있는 쪽 여기요? 어 거기 아래에 또 뭐 있었잖아 아래에? 아냐아냐아냐아 아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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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진짜 안 걸리지 아아 뭐 안 보니 뭐 안 봤으니까 근데 뭐 누나는 본인이 롤 잘 못한다고 생각 안하니까 공부 좋고 그러니까 아니 롤 못하는 거는 이제는 슬슬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야 음 공부도 그럼 고3 때쯤 인정을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아니 그때는 이미 공부를 포기했기 때문에 아아 그땐 이미 춤으로 이제 간 거고 공부를 못하지 않았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중학생 때 얘기야 중학생 누구나 다 공부 잘했지 집에 다 황금 송가지 한 마리씩 다 있고 그럼요 다 그런거죠 뭐 제가 반에서 2,3등 했을 때인데 나 23등 부끄러워가지고 2,3등이라고 그러는데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아니 1번이었지 어? 더야? 어? 야 여기서 점프해서 넘어가버려 그럴까요? 어 넘어가서 싸워 그냥 망하지 말로 싸워 여기서 또 롤이 어떻게 할 거야 떼굴! 어 칼로 야아 이게 동방예의지고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죠 캡슬룩을 풀어 아 알았어 기다려봐 이거 이해는 했는데 기다리세요 아 아이고 아이고 어허 아니 되잖아 격수 아휴 그냥 칼로 다 칼로 해 대굴 가도 없어 가도 없어 그냥 칼로 있어요 어? 없었는데? 어 아까 발사해가지고 안 빨개가지고 뒤에 뭐있어 뒤에 뭐가 있는데? 멈췄다고 구름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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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디갔니? 아 전화로 난데 누나 하지마요 하지마 아 밑에 땅 있네 밑에 뭐있어 땅 있네 먹을 거다 에이 점프 안해도 되는 거였네 캡슬룩을 풀어야지만 그거 되는구나 점프가 되는구나 지금까지 플레이 플레이 시간 6시간 40분 차에 6시.. 아니 저밖에 안 됐어? 아까 보니까 세이브에 6시간 40분이라고 돼있더라고 흑흑으로 다 5시간씩 편성해야돼 나처럼 비디오게임은 3시간에서는 아 밤이 안 잦다 나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여긴가? 맞는거 같다 근데 이게 확실히 하는 사람도 되게 재미있어 이 게임 보는 재미도 있어 아일리스에는 그래픽도 좋아서 나이트메어가 개꿀진이에요 싫어 나는 왜 그렇게 빡센거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극한의 컨트롤 상상 맞아 액션감도 있고 스토리도 좋고 액션성도 좋고 별 5개 충분히 줄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런거 맞나? 여기서 온거 아닌가? 가 맞네? 맞네? 간 다음에 생각해 생각한다고 뭐 달라져? 그럼 생각하고 있으면 옆에서 홀꼴바라 길이 날켜줘 그냥 가라고 좀 뭐 나온다 아이 또 이번? 이번 스테이지가 유독 네디나 이런게 있는데 어 이런거 별거 없잖아 캐서린 할 때도 어 그냥 일단 하라고 땡겨보고 그렇게 아니 머리가 좋으면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유 미치겠더라고 언더 버튼 있는데 하 생각하라고 만들게 했는데 사장님은 진작자 유독 너무 모르시네 생각을 하라고는 만들었어 생각만 하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되는 뭐해? 다른 쪽에 하나 더 있어요 아하 그러니 때렸겠지 아닌거같이 아니야? 저 친구가 아니 그 포탈 쏘면은 컨트롤 눌러봐요 주변을 둘러봅시다 폭발하는 소리인가? 저 위에 뭐있다 아니 봤는데 저기 기억이다 기억 못갈 것 같은데 올라가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런 상황 또다른 부숴İ다 쟤는 뭐 꽝 역백이 깨졌다 진짜 아 어 목 잘린거봐 이상하다 아하 쟤 쟤 쟤 아오 저 땅에 저거 꽂히면은 쟤네가 저렇게 가시가 되잖아 거기에 계속 막 걷히신거야 아아 그거구만 저 기억먹으러 가야겠네 오오오 어휴 누나가 2단점프를 제대로 하는 것만 오우 으로 만족함 아 그냥 안 모아도 된다니까 하나 있을 때는 뭐 얼굴 나와야 쎄 죽잖아 아 이빠락 아 됐어 빨리 옆으로 가봐 누나가 고개 돌린다고 화면에 돌아가진 않아요 그게 원래 게임이 다 그래 암네시아 하다보면 암네시아 하다보면 이렇게 되지 어 저기 이야 요거시는데 이거 뭐야 기억먹으러 갈수있는거가 생겼네 오 암네시아 이미 예약으로 다 사놨어요 누구 시킬거에요? 나부터 해야지 일단 도제파이프가 뭐에요? 도 뭐야? 도자기로 만든 파이프? 쎄 뭐 예를들면 이러겠지 딱 뭐 말보를 폈는데 어 더니랑 도전해 봐야겠어 뭐 이런 이런 느낌일거야 저해서 다 놓친거 아닌가? 저도 가야돼 그냥 가 아 사람들이 베피니님 추천하네요 음 괜찮죠 셋죠 그걸 다 합치면 염천교가 나오죠 지대네 염천교 맞죠 그럼 염천교가 사실은 그 그것 때문에 네 옛날에 뭐 그것 때문에 가난한거죠 지금 염천교 쪽이 바로 서울역 바로 옆에 가든 땅값 겁나 비싸 살래야 살수도 없어 그 동네는 저희는 그래서 저희 숙소 이름을 염천교로 이름을 지었어요 다른 지역이라고 염천교로 진짜 무슨 전쟁하는거 같애 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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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천교로 야 진짜 아파 오오 각개전투 후기병 지그재그로 해야죠 지그재그로 어디갔지? 적 위치 확인 불가 염폐물 염폐물 곡사포 써야돼 곡사포 아 그러고보니까 네 저기 돌진한다 기관병 오오 안 돼 안 돼 안 돼 잠잠 받쳤어 한번만 먹히면 돼 흐흐흫 뭐 태록 저거밖에 안깎여 먹혀야돼 그니까요 이야 오오 저게 공중지원병력이다 바진이한테 코만도스를 시켜보자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거는 FPS인가요? 전략 어 방향광각으로 했어 라지도 극악에 그럼 왜 이걸 시키려고 하지? 아이고 사라운의 태들이 있어가지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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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정직하게 게임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싸워 여깄어요 피해 피한다고 해도 뭐 다 맞으면서 하니까 슈팅게임하는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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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각을 주자 좋네요 각을 귀신같이 주네 아이씨 아 나왔어 럼블리아 부잉 부잉 아이씨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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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어 안 돼 이슬이가 안 돼 아이씨 아까 꽃 있었는데 나중에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이야 지금이야 칼칼칼칼칼 대시대시 칼칼 슥삭슥삭슥삭 장미칼이야 아이씨 그냥 절상력을 아이씨 갈아버려 얼굴을 갈아버린다고 아이 잡았지 깔려죽는다거나 그냥 누나 불안해 기다려보자 죽기 전에 눌러드릴게요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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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받이 나오잖아 아아 어 얼굴 언제나 아아 야아 체력이 없어 자크 젤리 떨어져있는데 우스스 떨어져 큰일 아 힘들었다 어어 아주 천천히 돼 에이 끝 다 주워먹고 먹을거 먹을거 어 없네 도저게 담배 담배 주위 뭔가 목적지같이 보이는게 어 좋아 다왔어 상호작용 이번판은 재미없어 적만 너무 많이 나와 저기 나오면 재밌던데 그러니까 이거 후반으로 갈수록 액션이 점점점점점 많아져 엑션이 되게 재밌어 그래서 패드로 하면 훨씬 재밌다니까 손 맛이 있던데 저는 탁탁탁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패드로 할 때 손맛이 훨씬 몇배 키보드도 재미있는데 패드도 더 재밌다 그러시면 역시 나중에 가면 되죠 어 여기서 간거네 그러면 그래서 저기로 넘어가야겠구만 아 여기로 좌좌해서 좌 응 좌좌 좌 좌 여기 거기다가 캡스락하고 새끼손가락을 많이 써야되가지고 불편한데 그거는 이제 패드는 앵글 좀만 더 진동도 있고 안해버릇 해가지고 오예 FPS를 제외하고는 모든 게임은 다 패드가 훨씬 재미있어요 음 음 FPS 게임은 너무 짜증나고 응 패드로 하면 그 조준하는게 응 조준할 때 스트레스 그래서 바이오쇼크도 패드로 좀 해보려다가 아 어 다시 눌러요 응? 하나님 아니지 아니지 희망을 버리지 말아요 으흐흐흔 ییں 이 sit 피곤한가 봐 아 그만 나와 아아씨 지각이에요 어? AH 그게 뭐염? 방AME 뭐여 뭐 mitigate 뚫도 gasp 진쩌 할미꽃 으흫흫ATE 아 aver워 아 us 가시덩굴에 복수 ощdon 우와 야 아 시식이 진짜 길다 야 이거지 야, 내가 나오고 싶을 땐 내가 결정한다, 흐앗! 흐앗! 어우, 무서웠다, 이거 좀... 어? 왜요? 왜요? 이거, 어, 저기 가야되잖아? 응, 커! 알겠습니다, 저기, 끝에서... 아, 그냥 넉넉히 가, 넉넉히 가 도움닭기로? 도움닭기로 넉넉히 가! 그냥 가면 돼요, 아휴... 도움닭기가 필요했다고요? 공병! 슈퍼마리오도 아니네? 어, 아니네? 주름주가 오셨습니다! 주름주성이었습니다! 아니, 화진이 생각보다 주름은 없어! 피부가 되게, 화진이 되게 애기 피부야! 음... 타고난 거야, 관리는 진짜 안 하는데! 복이죠, 복! 저트폰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살 안 찌는 거 하고 피부 중이에요, 진짜 다행이에요! 근데 그게 피부를 관리 안 하면 한 번에 가지! 그래도 요즘에 좀 뭐 좀 바르고 그래! 사람처럼 사려고 노력하고 있어! 오우, 날린 거 보소! 그거 샀어요, 저! 어머!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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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뭘 사? 뭐..뭇, 뭐 샀어요? 스킨 샀어요? 루시 아니라? 스킨, 루션을 사는 게 아니라? LOL 스킨을 사? terribly, 진짜... 아 오늘 쉬프트가... 잠깐만요 근데 잠깐만요 루시안 나왔죠 오늘? 네, 샀죠 피요! 후우! 카운터 카운터 아이 잔인해 빡쳤어 루시안이 구리다는 얘기가 있다던데? 말 그대로 간지 때문에 예전에는 신챔프 나오면 기본적으로 OP였는데 신챔프 나오면 기본적으로 구려 원딜이 신챔프들이 아 약간 그런게 있는거 같아 어 맞아 맞아 원딜 원딜이 문제 같아 퀸 루시안이 만약에 실패라고 하면 뭐 나 여기 나가야되네 먹을거 타고 온거죠? 퀸은 양악력이던데 그니까 어이? 맥클룸? 저기 가야죠 그러니까 왜 아 이쪽으로 빠른 길이구나 LinkedIn 어디가는거 맞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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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나? 아직 악몽열차를 아직 안 탔잖아? 악몽열차까지 빨리 가야지 어 얘는 앞트임 뒤트임을 잘했어 자연스럽게 어느 병원에서 했는지 저 정도 눈이면 무조건 한 거거든? 자연산으로 저렇게 된 거면은 엄마가 외계인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나오기 힘들어 오우 작아진 건가? 모르겠어 우산의 반사 기능으로 사약한 악몽의 방어를 들을 수 있다고 오우 오 한자다 한자다 나란말삼이 중국의 나라 빛은 서로 사만티 아니할세 신비의 빛이 섬 신비의 빛이 섬 다른 동네였네요 이거 약간 중국풍 이거 만든 회사가 중국이기 때문에 오우 옷 봐 옷도 중국 옷으로 오우 봐봐 일단 나오는 한자가 간짜채가 아니라 이게 적자란 말이야 아주 옛날 고대 중국 뭐 이런 느낌으로 여기 멋있어 여기 맞아 잘 만들었어 안돼 맞아 기다려 기다리라고 시작하자마자 아유 신고식 해야죠 아니 강아지들 영역푸셔 하듯이 앨리스를 한 번씩 던져 제발 누나 저 가운데로 가면 되잖아 누워 아니 가운데 가만히 있는 데 가라고 오우 아 그래요 나 이걸 타고 가라고 집착 가만히 있는 애도 있는데 왜 비치 비치 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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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제이든가 그렇지 네 제이드 어 나 저거 먹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아 음 저거 먹고 싶습니다 옥 옥 옥 써먹 비치 말고 네 그 비치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에이 나중에 먹자 이빨 이빨 따위 때문에 이랬으면 좋지 어디가야 되는 거지 아무데나 가면 되겠죠 어 어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뭐 뭐 반짝거리잖아 파란거 이빨에 벚고추 어 이거 뭐지 혓바닥 뽑아버래요 아 어 어 오우 으음 아앙 누나가 싫어하는 거네 아 죽진 않는구나 이빨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다 못먹는데 야! 방심했다 당연히 어렵어 방심은 우리가 한 거 같아 설마 죽겠어 했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네 지금 천도복숭아 4번 먹었죠? 기다려봐 내려갔을 때 이빨 먹을 수 있었어요 이빨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일단 내 목표는 저 깰 수 있을까 저 못 잡음 쏴보자 후추로 간 좀 하죠 아예 안 맞네 자고가 자고 먹지도 못하는 거 맛없어 저 얼마나 맞다 진짜 나는 물고기를 봤을 때 맛있는 거냐 맛없는 거냐 이 날으로 갈려 저두야 이롱 그래서 막 이쁜 열대어 이런 거 봐도 감동이 없어 차라리 그냥 토실토실한 우럭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지 아 먹고 싶다 뭘 먹고 싶어 뭘 먹고 싶어 회 어 회? 어 절로 일단 어 킁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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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렀어 어 들렸어 들렸어 아 횟집에 돼지고기도 파네 아이 좋아 석인 애인가? 어 어디지 어디? 어디? 오른쪽 가까이 있어 여기 지금 벼랑으로 가봐요 아니 아니 나까지 죽여야 되잖아 아 그걸 누구나 그렇게 내린 거야 그거 누구나 그렇게 내린 거야 아이 속았어 아 어디지? 아 여기 소리가 안 내려오기 아래래요 아래 아래? 여기서 뒤로 돌아? 여기 있네 아 저기 있네 뭐가 생겼는 곳 응 저기서 기억을 먹으러 갈 수 있는 응 저기 아마 수북 올라가나? 가면 뭐 그렇지 비용 음 좋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일 것 같아요 음 음 뭔가 스토리를 알아가는 재미도 되게 좋고 액션도 되게 재밌고 그래픽도 너무 예뻐 해봤더니 싸울 때 조작감이 좋아요 응 너무 마음에 들어 일단 캔슬이 된다는 게 맞아 컨의 유무에 따라서 확실히 화려하게 싸울 수도 있고 그렇죠 안전하게 어 무기 종류도 많아서 그 다음에 무기 업그레이드하면 또 예뻐지는 것도 있고 한번 클리어하고 나면은 처음부터 옷을 이제 여러 가지 옷들을 골라서 할 수도 있고 엄청 궁금해 이렇게 기웃기웃거려 반짝거리는 쪽 가는 길이 있다 보이면 몰라요 또 왜 이렇게 하면 모름? 진심? 음 음숨채 안 쓰면 안 됨? 알았어요 음숨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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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음숨채가 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쓰는 걸 수도 있겠다 아닌데 그럼 누나 그럼? 아님 아님? 왜냐면은 얘네들한테 얘네들이 나한테 반말 너무 또 존댓말만 하면은 또 불편하고 이러니까 서로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닌 거잖아 저게 애매한 거거든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슴 제발 좀 탁침 어? 응? 아 저리 와야 되는구나 밖에서 이빨이랑 많이 못 먹고 좀 아쉽다 나는 그 내 친구들을 만나면 내 친구들 내가 쓰는 용어 어 서로가 이제 쓰는 용어가 완전히 다른 거야 내 친구들은 막 음 그 회사 다니고 마니까는 뭐 서로부터 약자를 엄청 써요 못 알아듣는 말들 어 약자를 엄청 쓰는데 나는 인터넷 용어로 쓰니까 롤 얘기하고 있고 아 그 서로 얘기하다보면 휴지 건네다라고 할 때 야 휴지 리시죠 막 이러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니까 불이 나서 온 가족이 다 죽었는데 앨리스만 살아남은 것 가지고 사람들 앨리스가 불을 낸 거다라고 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앨리스 자기가 불을 냈다라고 알고 있는데 기억해서 고양이가 이제 불을 냈다 앨리스만 살아남았고 안에서 방문을 걸어 잠근 채로 죽었다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의욕이 좀 있을만한 의욕이? 음 의욕이 있을만한 그런거지 어 어 이게 뭐죠? 새로운 애다 오 마스터이 아우 알파 스트라이크 야 야 마스터이 이게 진짜 골라요 딱 마스터이를 이렇게 벌레로 제대로 표현했네 그럼요 충이거든 아우 마이 미러전이요 마틸 해줘요 불러 칼로 그냥 쓱쓱쓱쓱해 누나 맷집 좋아요 방템 둘둘이라고 지금 그런거 아니야 쟤네들 말버리라고 말버리라고 친절하게 한글로 가르쳐 줬잖아 말버리 장수 말버리라고 네 이렇게 이렇게 말버리잖아 누가 봐도 말버리야 누가 봐도 나림이가 봐도 지훈이가 봐도 말버리라고 얼굴이 벗겨지니까 개미네 뭘 민다는 소린줄 알았어 개미네 응 미는구나 이런 아 설마 내가 네 에미넴 뭐 이런거처럼 개미 진짜 막 아우 개미는 상상도 못했다 어 다른 동료애가 나온 줄 알았지 개미가 얼굴이 벗겨진거구나 흐 아 여기 예쁘다 이거 약간 중국이 아니라 일본 약간 이런거 이런거리도 이런거 같고 약간 섞어놨네 옷도 좀 일본풍 아닌가요? 중국, 일본 좀 섞여진 느낌? 슈저디네, 슈저디네. 일본도 한자를 썼잖아요. 그치. 저 등에 충이라고 써있던데, 벌레충. 그거 보면은 지금 한자도 좀 뒤로 와. 아이 진짜 좀 뒤로 오라고. 아유 진짜. 난징대학사를 묘사한 거래요? 아, 그래? 전혀 못 느끼겠다는 게 함정이네. 아, 여기에 이렇게 피 뭐 이렇게 있고. 그런 게 있었네. 아, 그래서 이 말벌들이 일본. 아, 무삭을. 아, 누나. 아이구. 아이구. 아이, 누나. 아이. 망하지. 막고 있잖아. 가드하고 있잖아. 망하지. 가드를 깬 다음에 칼로 조사라고. 개미에요, 개미. 개미. 아유, 귀찮아. 아! 망하지로 하는 거 훨씬 빨리 잡을 수 있어. 얘네들은. 오우. 대시만 쓰면은 기절도 안 해. 아, 난징대학살. 그 말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러네. 어? 어? 왜요? 쉬어가야 돼. 그럼? 그럼. 쉬어가 시간이야. 이제, 일부 잠깐. 흥구감. 이따 봄. 이따 봄. 좀 이따 봄. 산부로, 산부해봄. 딴 데 가지맘. 다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딴 데 가지. 많이 뭐야, 많이. 아, 진짜. 그럼, 뭐라 그래?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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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남이 뭐야. 아무튼 여러분, 쉬었다가 산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따 Eig. 헿TO Gottes.